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광화문 일대가 마비가 됐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불법시위단체에게는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검토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특히 심야 집회 시간도 이제는 앞으로 금지를 좀 해야겠다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없어도 출퇴근 시위는 금지가 현재 가능한 상태고 여권에서는 공공실서 위협을 명백할 때는, 위협이 명백할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는 집회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위협적 발상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통한 맞장에서 잘 살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다섯 번째 직회부. 지금 거대 야당이 계속해서 법사회를 패싱하고 직회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국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란 봉투법까지. 불법 집회를 막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로 같은 날에 노란 봉투법을 다섯 번째로 직회부시켜버렸습니다. 여권에서는 깡패 아니냐. 의회 민주주의 종말됐다. 야권에서는 법사회에서 시간 끌기 때문에 직회부가 불가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로또 다섯 장. 인천에서 벌어졌던 건축왕 피해자가 한 사람 더 추가됐습니다. 네 번째 비극을 맞이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40대가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로또 다섯 장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매에 넘어가면서 힘들어했고요. 전세금 6200만 원 가운데서 절반 이상을 날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신문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3차 발사를 앞두고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재점검에 들어갔던 누리호가 이르면 오늘 다시 재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인들은 밤새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준비 작업을 했는데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오늘 발사 가능한 겁니까? 네, 조금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늘 재발사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건데요. 어제 발생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제어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기 때문에 추가 브리핑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사 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오늘 발사 가능성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오늘 오후 6시 24분 안팎으로 재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신 장비나 하드웨어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들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리호가 2차, 1차 이때 발사했을 때도 문제들이 있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1차 발사 때 발사체 내부 벨브 이상으로 발사가 1시간 정도 지연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2차 발사 때도 기상과 산화제 탱크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계획보다 엿새 늦게 발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발사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발사체 일정을 연기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리호만 해도 37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수는 물론이고 기상과 같은 외부 요인의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50년 만에 재개하면서 연료 유출과 허리케인 등의 이유로 네 번째 시도만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항우연도 문제가 되는 부분만 파악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대처를 서둘렀다가 복합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금 더 신중하게 누리호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 고생이 많네요. 발사 성공 소식 꼭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열흘 넘게 종적을 감추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에서 종교 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쑥대받된 민주당 김남국은 과연 어디에? 라는 제목인데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5.18 기념식 당일에 김남국 의원은 세례를 받았던 독실한 청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당이나 측근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그런 고민들을 신부님에게 털어놨다. 지금 성당 찾아가서 신부님 만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의원회관 대신에 지역 사무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 사직 사퇴, 고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원 사퇴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겠다 할 생각이 김남국 의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중앙정치에서 모습을 감추고 지역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거의 열흘 가까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무슨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서의 책임. 이런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더욱더 말할 나이가 없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종교인으로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그건 본인의 양심의 자유겠죠. 종교의 자유고.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그에 못지않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고 그걸로 법안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고 중요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잠적을 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만약에 나타났으면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아니, 현금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는데 2억 5천만 원 통장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 왜 재산 신고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문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적해서. 심지어는 당의 어떤 원로라는 분은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도대체 저는 민주당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연락이 된다고 그래요. 연락이 되면 당장 나타나라 지금. 국민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현재 상태는 무소속 상태고 민주당을 떠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도대체 김남국 의원, 박성정 의원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은 책임을 얘기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현역 의원이고 그동안의 여러 의혹 제기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웠던 쟁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적인 내용들이 수많은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도 거래를 수많이 했는데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됐던 가장 중요한 자금의 출처, 용도, 흐름에 대한 것도 뿐만 아니라 재산 신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뜨거웠던 시기도 있지만 냉각기도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추후에 여러 문제에 대한 제기들을 다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해야 되고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겠죠.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국민들 앞에 서서 제대로 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물론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이 2020년 6월에 발의했던, 공동 발의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의 과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국회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하지 않고 우회 회의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김남국 의원 탓인지 덕분인지 어쨌든 코인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남국 소위 방지법이라는 게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13분의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모두 참석해달라는 원내대표의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간호법 제2부분자도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방지법,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려지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은 법안이어서 아마 민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문 분출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현재 윤립이 제소된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열어놓아서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44%나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중징계 내려야 한다 15.9%고요. 경징계 내려야 한다 25.9%입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14.2%인데 어찌 됐든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지금 80%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강력하게 그냥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절반에 가깝습니다. 44%. 44%. 어찌 됐든 국민 여론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벌의 수위도, 처벌 수위도 높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상조사나 법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렇게 80%가 넘게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반응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의원직 제명이라는 가장 큰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중징계,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도 45% 이상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징계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드러난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윤리위가 재소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것저것 과정들을 따지면 꽤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절차 좀 무시하고 빨리 처리하자. 민주당에서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 부분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인 국민 다수가 김남국 의원에게 징계를 강하게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민주당 양희원영 의원은 여전히 김남국 의원을 강하게 두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마치 그게 진실이냐 정치권에서 더 부풀리게 하는 게 문제라고 봤던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저희가 잘 못 푼 거지 그걸 소유한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양희원영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던 그 모습.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건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실수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비난을 했을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서 하듯이 무자비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희원영 의원이 뒤늦게나마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집 여러 채 갖고 있다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걸 전부 다 부도독하고 죄인처럼 취급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것이 민주당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입니다. 저런 얘기 하시려면 먼저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어 표현에 있어서 누가 투자자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을 부도독하다고, 비도독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투자가 의심스럽고 부도독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른 일반적인 상황과 뭉뚱그려서 그 논점을 흘리려고 하는지. 아주 전형적인 논점 회피의 수단이거든요. 말이 안 되고. 물론 저분이 넷플릭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아낸 것을 왜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거꾸로 얘기를 해서 무내력에 상당한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것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우리는 너무나 도덕적인 정당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일부는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대국민 사죄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희원영 의원의 발언이 당 차원의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어떤 주장이긴 한데 저런 주장들을 해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안을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국민의 질타가 얼마나 셉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마 양희원영 의원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가 된 건데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 비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드러내고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원욱 의원에게 비난하고 비판을 보냈던 그 사람이 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재명 대표가 되려 이원욱 의원을 또 비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충돌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내 여성 의원 한 분한테 좀 심한 문자를 보내서 결국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을 가정해서 장난을 친 것이거나 이간질을 소유한 것이거나 이건 음해죠.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가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은 일단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원도 아닌데 너무 그걸 과도하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지적 아닌가, 지적을 위한 지적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서 선맨부리핑을 좀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 세 가지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지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당원인 경우에 당원 경우에 허위사실이라든가 욕설 막말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강성 당원들이 어떤 의원들을 목표로 해서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모 여성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당원인데 심한 막말이나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제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당원도 아닌데 일정한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당의 분열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큰 세 가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런 입장을 냈다. 자, 의원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소위 말해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당원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공개하셨는데 당 지도부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이걸 조사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당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중지해버린다고 한다면 싱겁게 끝나고 말하는 거겠죠. 문자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수박 의원들이라고 평가되는 의원들에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런 건 안 하고 있거든요.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이원욱 의원에게 팩트 확인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원욱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서로 좀 의견 다툼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김종인 의원이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형적인 논점 회피고 그리고 엉뚱한 물타기죠. 저분이 저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 봉투에 대해서 막 물어보니까 갑자기 박순자는요? 뭐 김모는요? 이런 식으로 남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직접적인 대표를 엉뚱한 사례를 대기는 되는가 하면 정확히 질문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랬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데 이 강성 지지층의 양념 폭탄 이런 것들은 그분이 꼭 당원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간질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뉘앙스에는 마치 국민의힘 지지자가 당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원욱 의원을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당원이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이간질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비록 그분이 당원은 아니지만 강성 민주당 지지자일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주박이니 뭐니 온갖 욕설을 퍼부어서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이상민, 조웅천 이런 분들한테 욕설을 보낸다면 그 사람 당원 아니니까 그거 다 이간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회피하려는 것에 불구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양금위원님도 아마 문자를 여러 번 받을 텐데 예를 들면 제가 TV조선 방송 나와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상당히 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끝나고 나서 박연하면서 심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문자도 와요. 그럼 저는 기분이 나쁘죠.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는 나를 지켜봐서 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의견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심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막말이나 욕설에 대한 부분은 당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명 조치를 하고 강한 조치를 하는데 이 당원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내 분열을 가속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세력도 있을 거. 이런 경우에는 당의 입장에서는 단어하게 또 다른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입장을 내는 것이죠. 양 의원님은 문자 안 받나 보죠. 모든 의원들이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당내에 문자도 받고요. 외부의 문자도 받습니다. 정당 내뿐만 아니라 정당 밖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한테 공격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그러면 다 대처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죠. 저도 문자를 많이 받는데 제 문자 받는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논란거리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명계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어제 김영진 의원과 임세현 전 부대변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표직에 사임해라. 내년 공천 어렵다. 이런 말까지 했던데 어떻습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부터 오선 국회의원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먼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런 논리의 늪이나 방송의 늪에 빠져서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면 언제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환호성을 부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김영진 의원의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권세진 기자님.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에 대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암 수술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너무 크게 키우는 것 아닌가.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맞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법 리스크 때부터 그다음에 송영길 돈봉수 사건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했고 대선에 진 이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점이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이것을 그냥 그리고 이분이 또 대표적인 친명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좀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이 5선 의원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섰잖아요. 5선쯤 됐으면 자기 그거나 좀 제대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감기다. 이것은 암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암 수술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책임 회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감기가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면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 그리고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면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오히려 지금 지도부 친명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혁신 방안 이런 것을 내놔야 되는데 저렇게 방어하기에만 급급한 것은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얘기를 잠깐 짚었고 임세은 전 부대변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4기 대선이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 누가 이렇게 나다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금위 의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들은 게 임세은이라고 하는 부대변인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듣지 않고 웃으시면서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즐겁고 기쁜 표정으로 옆을 다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대통령 후보였던 분 맞나? 이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임세은이라고 하는 부대변인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잠깐 검색해봤어요. 잠깐 검색해봤는데 청년층에 아마 부대변인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설친다.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대통령을 이재명 당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보면 대선 불복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거리 집회에 있어서 윤석열 퇴진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모든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당과 우리가 여당과 여당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과연 정말 이게 바람직한가? 그런 물언까지 사실은 저는 드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얘기 들어보면 정당 안에서의 여러 정책 수사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지지층 결집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수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거 국면에서는 중도 통합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수사도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저건 당원 지지자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유튜브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국민의힘에 있는 유튜브도 비슷합니다. 정당 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또 당내 대표의 사임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서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한국 정당사에서 대선을 패배한 이후의 정당은 정말로 분열의 역사였어요. 엄청난 파고가 있고 당내 얘기 뭐 그냥 수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막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대선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굳건하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당을 이끌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당사에서 보면 좀 비교화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하나를 더 지적을 하면은 자 그러면 민당에서 저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한 비토 이런 정치적 수사가 왜 나오냐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역대 정권의 모습과는 정말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국정청사진을 제시한다든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대내 정치에 대한 결속을 다진다든가 대외 정치에 있어서의 외교의 확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이 낙제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판의 어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걸 아프게 생각하고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면 누가 더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정치적인 민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얘기가 정말 받아들여서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당의 정치적 수사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부분은 감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저기까지 얘기해가지고 뼈 아픈가 보죠, 제가 볼 때. 아픈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아픈가 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박성준 의원님, 저에게 뼈가 아픈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패한 지방 권력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 다시 말해서 법적 혐의를 12가지나 받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사실 솔직히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의원님도 그런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민당 입장에 또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고. 있잖아요. 아까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던 감기에 걸렸는데 암 수술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구나.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암 환자에게 감기약만 주고 있으면 그 환자 진짜 죽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저걸 감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개혁, 혁신 요구를 왜 우리가 암 수술을 해야 돼? 좀 상황을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암 환자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서 감기약으로 대충 땜질을 하고 거기다가 빨간 약 바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 임세훈인가 하는 부대변인이 얘기할 때 저 양금희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옆에서 이재명 대표가 웃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도 동감이라든가 옆에서 슬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던 그 맥헤인 지금 누구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맥헤인이 당원들 상대로 연설을 하는데 그때 당원들이 강력하게 지금 대통령, 뽑힌 대통령 프러드 아니냐, 사기 아니냐. 민주당 대통령 됐는데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맥헤인이 정식으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면 공화당원 자격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투표,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투표로 뽑힌 사람이라면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새파란 청년 정치인이 어떤 열기나 분노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 본인이 있을 때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 다른 당원들끼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당대표가 옆에 앉아 계신데 당대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당연히 아니면 제가 아니고 다른 품격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니 그거 임 대변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건 사기 대선 아닙니다. 저도 정상적인 투표 과정을 거친 거고 적어도 그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은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정치인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저걸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단에 대한 얘기를 김정일 의원님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권의 분명이 걸렸다. 아니 김정일 의원님 우리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큰 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권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방향에서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진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민주당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그런 것이죠. 서로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발 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남국 방지법 오늘 본회의 3시에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메이드가 국회의 관계자들이 14차례나 방문했다는 것이 과거의 보도로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의원회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도 이제 여야 합의로 인해서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전해지면 아마 공개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됐고 공개가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석만 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윤관석 의원은 주변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뿌려서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이런 오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으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돈 봉투 만들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 아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촉촉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추지에 과학을 하는 거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공면 전환역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윤관석 의원 지난 월요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사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화면 보시죠. 윤관석 의원은 23일 검찰 조사 받았는데요. A4 용지 3, 4장 정도 되는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거의 대부분의 답변을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의 진술 거부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1, 2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 제출했고 가름하겠다. 사실상 진술 거부라는 내용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세진 기자님, 일단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조사 방식도 지금 보셨듯이 유사한데 저는 일단 입장 있잖아요. 당당하게 조사 받겠다. 입장은 그렇게 밝혀놓고 그다음에는 항상 논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문제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적 수사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분위기를 싹 이끌어간 다음에 정작 또 조사 받을 때는 비공개로 해야 되고 조사 가서 또 진술 거부, 그냥 무응답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귀갓대 기자들이 다 와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의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다 닮은 데다가 이건 윤관석 의원이 또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폰을 교체해서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을 하죠. 이게 사실 조사를 받다 보면 뻔히 다 나올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국회의원이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민주당의 패턴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태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관석 의원은 이러한 혐의로 지금 영장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영장이 청구됐는데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인도 윤관석 의원에게 돈 봉투 300만 원에 든 돈 봉투 김종일 위원장 그것도 같이 받았던 1호 돈 봉투를 받은 의원으로 지금 이제 청구가 됐어요. 검찰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청구를 했겠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고 검찰에서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잘 모르는 사실을 추정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까 윤관석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서 부지불식간에 뭔가 좀 중대한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실수를 했나요?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발생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발생한 거를 뭐가 발생했는데요. 라는 게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몰라 제가 전직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걸 들으면서는 좀 뭐야 뭐 범죄 혐의 자백하는 거야. 부지불식간에.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혐의사 피의자인 거니까 정확히 이제 뭐 그 혐의 사실 같은 것들을 본인이 부인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법정에서도 밝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 전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감하게 해야 돼요. 체포등의한 내용을 보면 이게 찬성해야 되는지 부결해야 되는지 내용을 보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다 싶고 그런 그 검찰이 제기한 내용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두 분이 우리 당에 있을 때 우리 당 소속이었고 우리 당 있을 때 있었던 문제이긴 했지만 지금 현재 더군다나 또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들이 어떤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될 이유는 없다. 자 방어막을 칠 이유는 없다. 홍익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앞서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었는데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됐었고 이재명 대표도 부결됐었고 하영재 의원 가결됐다가 가서 기각됐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체포동의안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정해서 뭐 가보를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사안에 따라 좀 달아질 수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돼 있는 분이고 또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앞에 인터뷰 같은 내용으로 보면 어떤 결정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가부간의 결정을 해서 추진해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무소속인 상태에서 당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그러면 당론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소속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자율투표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자율투표는 민주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이제 약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 150표가 나와야 됩니다. 과반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노웅래 의원 때보다 점점점점 찬성하는 표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 좀 가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저는 가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사실은 자율투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속을 했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의총을 당연히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당론으로 하기는 부담서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두 분만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 아니라 이 두 분 이후에 조사 이후에 검찰에서 아마 돈을 받았다고 지금 거의 아마 이름이 특이하게 특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관해서도 아마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이 올 때를 대비하다 보면 각각의 의원들마다 생각들이나 셈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빠져들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지는 체포동의안이 뭐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북 송검이라든지 아니면 백현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에도 그때 되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두 분이 무소속으로 탈당은 됐지만 그래도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일정 부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인성만 윤관석이 그 두 분이 그런데 이번에 아마 체포동의안이 과결이 되면 이분들이 검찰에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마음이 저도 지금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는 이달 말인 30일에 이루어지고요. 표결은 그 다음 달인 6월에 이루어집니다. 결과를 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어가면 법무부 장관이 가서 이러저러한 혐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체포동의안의 대상자인 현직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노웅래 의원 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과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음모를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은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특정 줄이고 줄여서 범죄와 관련된 내용만 따져도 수천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혹시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일부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는 그런데 한 장관, 윤 정부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어떤 방침을 정부가 세웠고 그 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6일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 대응의 총대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아수라장이 됐었던 광화문 영상을 보겠습니다. 강력 대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 것 같습니다. 강력 대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건설 노동자와 존중많는 세상! 건설 노동아! 굉장히 진위로 능력적적 해당! 건설 노동자와 존중많는 세상! 건설 노동자와 존중많는 sig. 시청 광화문 돌아다닐 때 버스는 지폐 때문에 회차하거나 지금 1시간 정도는 손님 못되고 있습니다. Metro로에서 새벽 5.9노동이라는 것! intermediale 한 장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가 충돌이 벌어집니다. 과연 집회를 하는 자유도 우리가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 자유는 침해에도 괜찮은 것이냐라는 자유의 어떤 종류에 따라 충돌이 벌어지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자유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보장돼야 되고 사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도 한평생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그 권리가 제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때 당시에 시위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불법행위였는지가 먼저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거한다든가 그다음에 술판을 벌리고 노상방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경찰이 뭐 했나? 막았어야지 못하게 하고 해산을 시키든가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해서 막았어야 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법적으로 뭘 제재를 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응원과 집회를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외치면서 길거리 집회를 하면 시위를 하면 그거는 또 권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도 양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의사당 앞에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상원 의원과 하은호 의원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수갑 차고 가는 것들이 막 외신에 나오면 야 역시 그 나라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법과 질서 지키는 건 좋다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의 권리 아니야? 라는 이런 또 측면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바라기는 이미 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법이 엄정하게 지켜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걸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를 해서 그런 불법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안 나오게 하고. 이것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논란이 아니라 큰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시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위를 막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하면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보면서 그 집회 안에 여기 이제 방송에서 보면 상당히 무질사한 모습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집회 안에서 질서가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있기는 했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주주의가 하나하나 발전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집회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걸 보면 야간에 이어서 출퇴근 그리고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제지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성들을 하는 거예요. 유연적 발성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 시그널로서의 집회의 문제를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의 부분적인 네거티브의 문제를 가지고 이 법으로 규제해서 집회와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문제를 훼손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까지 갈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질타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위험적 발상이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 민주주의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생겼던 걸 저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집회하는 인원은 경찰 추산, 자체 추산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아야 몇만 명 이런 수준인데 그 외에 저렇게 도로를 점거해버렸을 때 일반 국민들은 그 피해는 그러면 방관해도 괜찮으냐. 이런 충돌이 또 벌어지거든요. 양금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번에 위헌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저분들의 자유도 보상돼서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권, 본인의 행복주구권 이런 것도 사실은 지켜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야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간이 아니고 심야가 맞습니다. 심야 시간이죠? 0시부터요. 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민들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란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못 주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광화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지켜주면서 타인의 자유도 지키고 내 행복권도 지켜가면서 같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출판이나 그다음에 시위의 자유 이런 걸 갖다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위나 집회를 하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한국노총 쪽에서 시위나 집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오면서 너무 시위나 집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너무나 우리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 아까처럼 노상에서 방요를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이런 부분까지 다 묵인되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집회를 갖다가 막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징기스칸 있잖아요. 성을 쌓는 자 곧 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 있으면 성을 쌓지 않죠. 요세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자고요. 집회가 있을 때 명박 산성을 쌓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이런 산성을 쌓고 요서를 쌓는 거거든요. 왜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서 헌법 가치를 가장 돕겠습니까? 근간을 돕겠습니까? 자유권적 기본권을 왜 줬겠습니까? 그러한 가치를 좀 보고 접근하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이 다시 산성 쌓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성을 쌓지 마십시오. 요세로 들어가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오세요. 왜 요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국민의 앞에 나타나서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요세로 쌓는다고 하신 말씀은 박성준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세로 쌓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를 허용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저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배우 유아인 씨인데요. 다섯 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씨가 결국 구속은 피했습니다. 어제 모습 보겠습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 했던 게 사실인가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무리한 영장을 처음 신청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기체 죄송합니다. 증거를 잉려했다는 형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 법안의 판단이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입니까? 보통 연예인에서는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이 일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망갈 우려는 다 눈에 띄니까 거기다가 이분은 주거지가 확정이 되어 있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두 번째는 증거가 확보가 된 데다가 피의자가, 유아인 씨가 원래 한 5가지 정도의 약물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 아니다, 센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일부 다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는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요. 경찰서 내에 있는 대기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지금 어제 밤에 기각이 되면서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 귀가 당시라고 보여드렸던 영상이 어제 귀가 당시가 아니라 지금 경찰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지난 경찰 조사 때 모습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바로 잡고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인데요. 어떤 인물인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뼛속까지 민주당인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민주당을 때리는 민주당의 뼈를 때리는 내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조선을 보보시죠. 조기숙 야당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조국 사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정부 때 홍보수석 지냈던 조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의 잘못이 그렇게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 단추부터가 잘못 깨진 것이다. 그래서 간접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앙일보 인터뷰와의 대화에서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노무현은 혁신 가고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다. 민주당 상식과 염치가 상실됐다. 누가 이런 민주당에게 권력을 주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운명으로 야권이 무너지는데 기여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저 얘기가 민주당이 싫어서 했다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 얘기를 듣고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또 반성하고 각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지가 중요한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기자로서 민주당도 출입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 반장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지 그 과정도 옆에서 직접 지켜봤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천왕 폐하라고 불러가면서 연설을 했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브지 선언까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일본 문화도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한 진보의 주장이 맞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미 FTA 강행을 했고 강정마을, 평택의 미군기지, 이지 이런 거 다 했어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이후의 민주당 정부는 자기들이 우상으로 혹은 자기들이 멘토로 받들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취지, 철학 이런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고립주의, 국제주의가 아닌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이웃 국가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일본과는 토착외군이, 그다음에 일본 불매운동이니 이런 거를 버리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만 계속 굴종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저는 지금 조기숙 전 수석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저걸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왜냐,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작게. 아니, 조기숙 교수로서는 전 대선 과정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정치학자로서의 어떤 분석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공구도 있고 과도 있는 건데 과로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시너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기숙 의원이 지금의 문제를 다 분석해서 민주당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가 민주당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프기만 하지 그럼 답은 뭐지? 또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학자로서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이 잠시 저희가 좀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통령이 국제사화에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싸우지 않은 게 아니고 뭡니까? 가짜 평화 할 수 있는 말이고 그 가짜 평화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조태용 실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반박했는데요. 어제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태용 안보실장님께서 제대로 된 평가를 제대로 하셨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분명한 것이 일단 북한에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 평화를 하는 모션을 하면서 뒤에서는 북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5년 동안의 시간을 북한에게 준 거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증을까지 썼어요. 외국에다가.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 굉장히 많은 힘과 에너지를 쓰셨어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해 공무원, 북한에서 사살했을 때 그분도 숨기려고 했었던 사실들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까지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평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짜 평화가 맞습니다. 평화소가 맞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외교관 주시잖아요.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는 외교에 있어서는 평화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쟁 방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는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보 정책은 피스메이킹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보수 정권에 그동안 외교 정책을 한번 보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비핵 개발은 삼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했는데 실제 뭐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는데 담대한 구상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 정책과 개입 정책 우리가 얘기하는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 문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그냥 다 때려잡자. 말은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전임 정부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실패 사례를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운영이 상황을 좀 봤고요. 그리고 과방위에서도 어제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뭘 갖고 설전을 했냐 하면 후쿠시마 처리수냐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냐. 처리수냐 오염수냐 이걸 두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는 오염수다. 이건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 식수로 쓰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수가 맞다.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뭐 처리를 한 물 아니냐. 그러니까 처리수로 불러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들이 좀 서로 부딪히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자 김종혁 의원님 뭐가 더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오염된 물이었고. 어느 게 좀 더.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게 아닙니까. 근경적인 게는 뉘앙스죠. 저게 저런 식의 논쟁을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논쟁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주장은 저것을 오염수라고 얘기함으로써 자꾸만 그 위험도를 강조를 과장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그걸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야당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야당이야 정부 비판을 하는 것들을 본연의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의 주장 다 그냥 들으시면서 저거 오염된 물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것도 맞는 얘기고. 각자가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오염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방어하다 보니까 처리수로 만들어버리고 갑자기 먹는 물까지 만드는 게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접근 잘못한 것이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못 보고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오버예요.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아니니까 뭐냐면 접근을 할 때 식수까지 나온 것은 누가였냐면 정부 여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왜 이렇게 동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검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민검증단 파견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신다는 물을 얘기하는 말씀은 아마 야당의 의원이 하셨던 걸로 알고. 아니 아니요. 그렇게 몰아가죠. 마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논리적 근거로 해외에 무슨 교수 물어서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식수 논쟁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시찰단이 후쿠시마에서 일단 시찰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귀국을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도 하자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해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국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김지고 나와야 돼요. 야당의 주장을 떠나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까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시찰단이 갖고 온 어떤 내용들, 결과들 이 부분에 아마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그 부분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토론을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 통일까지입니다. 내일 또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